지금 속에 이어서 진상에서 오신 분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월브대회에 이른 아침부터 진주에서 오신다고 소고를 하신 고향군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명특수강 대표기사이시며 진주상공회의서 감사의 진지기 성관님 참석하겠습니다. 일관경기건설 대표기사이시며 김선일 당사님 참석하겠습니다. 수방종합건설 대표기사이신 강기세님 참석하겠습니다. 충안주택총합건설 대표기사이신 강빈길님 참석하겠습니다. 푸진기계 대표기사이신 강신성님 참석하겠습니다. 대중산업 대표기사이신 김백희님 참석하겠습니다. 대왕정밀 대표기사이신 김영수호님 참석하겠습니다. 동원인의의 대표이신 김정호님 참석하겠습니다. 대영기공사 대표이신 박근 대영기공사 대표이신 김주방 참석하겠습니다. 진주오호재단 이사장이신 박근 김정호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저축은행 대표이사이신 박기근 김정호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Vermontward 국민의의의의의 주황정 이경희 대표님 참석합니다. 미래의의의의의 이사이신 황복스님 참석하겠습니다. 동양정밀 대표이사이신 유현희님 참석하십니다 동화감속 대표이사이신 정명룡님 참석하십니다 김인철강 대표이사이신 조빈재님 참석하십니다 김지산업대발 대표이사이신 차창공님 참석하십니다 한신철강 대표이사이신 최종원님 참석하십니다 세림정본 대표이사이신 하재건님 참석하십니다 김장화 대표이사이신 허승도님 참석하십니다 NH투자금융 진주센터장 김승규님 참석하십니다 경남일로 광승만 강도국장님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빠졌습니다 난간골프의 전회장이신 이재철 회장님 참석하십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경남일보의 고영진 사장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오시고 이상용 정부님이 오셨는데 조금 전에 급한 일을 내려가셨습니다 가셨지만 우리 고향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소개 못드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소개를 해주신 우리 김장현입니다